안녕하세요 오늘은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정말 맛있는 시래기 지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래기의 껍질을 벗겨줍니다 시래기를 살짝 비틀어 표면을 갈라주면 쉽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으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인데요 된장과 함께 요리하면 된장이 시래기의 구수한 맛을 배가 시켜주고 시래기는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된장과 시래기는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시래기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시래기가 주인공이 되는 시래기 지짐은 시래기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껍질을 벗긴 시래기는 3번 정도 깨끗이 헹궈준 뒤 물을 꽉 짜서 준비합니다 대파를 얇게 어슷썰기 해줍니다 대파를 얇게 어슷썰기 해줍니다 양파를 얇게 채썰어주세요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어슷썰기 합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주세요 마늘은 잘게 다져주세요 뭉쳐있는 시래기를 잘 풀어서 길게 넣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멸치는 대가리를 제거한 뒤 배를 갈라 가시와 멸치똥을 제거합니다 멸치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요리에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멸치는 작은 멸치보다 굵은 멸치를 사용하는 게 더 맛이 좋습니다 실외기에 준비한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실외기 사이사이 양념이 골고루 밸 수 있도록 꼼꼼히 무쳐주세요 실외기에 멸치와 다시마를 올려놓은 뒤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실외기에 멸치와 다시마를 올려놓은 뒤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육수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준비한 채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푹 익혀주는데요 실외기의 질김 정도에 따라 20분에서 30분 정도 익혀줍니다 10분 정도 익혔을 때 중간에 한번 실외기를 뒤적여주세요 부드럽게 익은 실외기에 구수한 된장과 고소한 멸치 육수의 맛이 알맞게 어우러지면 맛있는 실외기 지진 완성입니다 오늘은 식탁 위에 입안찬 올라오면 밥 두 공기 푸게 되는 구수한 실외기 지짐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lip sempre Momo 자세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